음...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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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야? 어어! 아니... 어어! 으으으으으읍! 어어... 아휴... 아휴 머리야... 아휴 나 방금까지...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지? 어어... 어휴... 어... 아니! 당신은... 임작가님? 당신... 당신은... 어휴... 출판사님? 아니 당신은 스토리 작가 단지님 아니 이게 얼마 만이야? 아니 그리고 우리 애니메이션에 음악을 만드셨던 리아님 아니 그리고 당신 오랜만에 보내 우리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했던 그 팬분 아냐 그나저나 여기는 우리가 10년 전에 일했던 사무실인데 저는 일 안 했는데 형 어쨌든 누가 있나봐 이거 불이 켜져 있네 10년 전에 분명히 우리는 여길 떠났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인데 말이야 벌어진 건물에 왜 불이 켜져 있죠? 옛날에 그림을 그렸던 그곳이구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밴디야 밴디 캐릭터 진짜 오랜만이다 그니까 아니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 누군가가 살고 있나봐 일단은 우리 여기 좀 나가봅시다 여기 나가는 곳이거든요 여기 정말 좋은데 아니 이럴수가 비위보도 걸려있어 나가려면 비위보도가 필요한가봐 응?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서 여기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잠깐만 여기 상자가 있는데요 응? 음 아니 밴디의 즐거운 모험 1편 아 우리가 1편을 정말 만들 때 정말 즐거웠었지 이걸로 대박을 한번 쳐보자면서 음 알잖아 음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말이야 2편 맞아 아 2편을 만들 때쯤 1편이 잘 안돼서 실망했었지만 우리 열심히 하자고 그랬었잖아 대박을 쳐보자고 맞아 하지만 3편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악플을 쓰기 시작했어 맞아 4편 4편은 정말 하여 망했었었지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가 5편이 5편을 만들지 않고 그냥 끝내버렸었잖아 마지막화를 마지막화를 만들지 않았었지 에휴 어이 어? 뭐야? 밴디 아니야 밴디? 어이 밴디는 만화 캐릭터인데 어떻게 이 사무실에서 돌아다니고 있지?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여기 책이 있는데? 자 읽어보자 먼지가 많이 쌓인 노트다 최소 10년은 되어 보인다 2009년 11월 마지막 작업일지 그랬지 우리가 10년 전에 마지막 작업을 했었지 우리 팀원은 밴디의 즐거운 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었다 모두가 맨 처음 에피소드를 제작할 땐 열정이 엄청났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두의 표정은 한 해가 거듭할수록 어두워졌다 우리의 포부를 담은 기대작은 사람들의 질타와 무가심 속에 점점 망해갔었지 결국 모든 팀원의 공통된 위견으로 밴디의 즐거운 모험의 마지막 이야기는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어 이제 이 사무실을 다신 찾아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밴디의 즐거운 모험 이제 이젠 세월이 흘러 노트에 적힌 글씨가 흐릿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아 맞아 그랬었어 그나저나 우리가 왜 여기에 온거고 밴디는 어떻게 마나 캐릭터인데 여기서 밖에서 움직이는거지 어이 밴디 에이 뭐야 내가 좋아하는 밴디잖아 근데 밴디는 마나 캐릭터인데 어떻게 움직이는거지 밴디 오지 아니 사람이 들었겠지 에이 설마 설마 밴디가 살아있을리라곤 생각을 못해 아니 근데 이 사무실에 10년 1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이 이렇게 켜져있는거냐구 분명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거 같아 그리고 밴디는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거지 저기 계세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아무도 안계세요 어 어 어 우리가 없는 사이에 밴디에 사무실이 좀 이상하게 변한거 같아 어 우리 감옥있지 이런데 그니까 말이야 원래 읽었었나 아니 스토리작가님 이런 스토리는 없었잖아요 뭐 내 기억에도 이런 공간은 없었던거 같은데 우리 사무실에 우리 기계공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어 잠깐만 뭐니? 어 통과가 되잖아 저기요 저.. 저기요 어 저기요 밴디에 밴디 밴디에 탈을 쓴 사람인가 어이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어 아니 이거는 보리스? 보리스? 이거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어 주인공 캐릭터 아니에요 밴디야 보리스 보리스가 왜 죽어있지? 그니까 근데 어떻게 마나 캐릭터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거지 그치 보리스장 죽어있냐는 흐흐흐흐 아니 도대체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거야 아니 이거 보리스의 유언이 있습니다 읽어보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밴디와 나를 탄생시켰다 그들은 우리를 그리며 즐거워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밴디와 나를 탓하기 시작했다 우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모두 떠났다 그 이후 밴디는 미쳐갔다 마지막 편을 제작하길 포기한 사람들을 보며 밴디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커졌고 밴디의 즐거운 모험의 주인공이었던 밴디 그리고 보리스 즉 나를 현실으로 이끌어냈다 현실으로 튀어나온 밴디는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를 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이야기의 마무리도 짓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며 돌아다닌다 보리스라는 만화 캐릭터일 뿐 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밴디의 폭주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밴디는 이제 더이상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을 죽이려는 걔에게 방해만 된다며 이제 날 죽이려고 돌아다닌다 이제 밴디가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제발 밴디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 그의 원안을 풀어준다면 더이상 피로 얼룩져 읽을 수가 없어졌다 어 이럴수가 아니 그러면 캐릭터들이 이 현실세계에 나와서 우리에게 복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긴가 아니 근데 10년이나 지나서 우리는 마지막 엔딩의 스토리를 만들 수 없어 기억도 나지 않고 말이야 그쵸 여러분들 맞아요 나도 좀 기억이 안 나지 않긴다 아! 펜디! 이야기를 마무리 안 된다고 이야기에 마무리도 짓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가만두지 않겠어 펜디의 캐릭터가 오오 뭐야 오오 벤디의 캐릭터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도망치세요 여길 나가야 돼 도망간다 빠빠 발언 청취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럴 수가 벤디가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로 부른 거였어 만화 캐릭터가 진짜로 우리 사무실로 나올 줄이야 내가 정말 아꼈던 캐릭터지만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버려버렸지 그 캐릭터가 10년 동안 이 사무실에서 우리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아무래도 마지막 엔딩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벤디의 원안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무실 어딘가에 벤디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책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마지막 엔딩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엔딩을 만들어준다면 벤디도 원안이 풀릴 겁니다 아니 여기는 음악 작업실? 어 놀래라 아 인사카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무래도 벤디가 마지막 스토리를 만들기 원하나 봐 아 그 전에 벤디한테 섹히면 죽을 것 같은데요 사카님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옛날에 만들어놨던 그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만들어주면 돼 너는 출판을 맡았었잖아 인쇄를 맡았었잖아 만화책에 인쇄를 맡았으니까 인쇄 보관하며 가보라고 아니 거미줄? 어 놀래라 어휘 펜디가 정말 끔찍한 캐릭터로 변해버렸어 어미줄 오케이 이게 뭔 소리야 이 사무실 어딘가에 옛날에 만들어놨던 마지막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음 여기서 음 여기서 벤디의 잉크 기계 이 기계로 우리가 옛날에 정말 열심히 만들었었지 그때가 좋았었는데 말이야 지금 이럴 때가 어 어 깜짝이야 스토리 작가님 에? 빨리 벤디의 마지막 스토리를 찾으세요 아 그건 그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비광석 어허 이 작가양간 들어와 빨리 뭐 좀 해보란 말이야 마지막 스토리를 만들면 벤디가 분명 원안을 풀 거야 아니 여기서 찾아 스토리를 찾으라고 으아 으아아 으악 너희들은 삶의 목적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뿐이다. 만약 내 이야기를 못 끝낸다면 삶의 목적이 없는 거야. 하지만 밴디의 모험은 망했어. 시청률이 0.1%도 안 나왔다고. 뭐야? 아니야. 그건 돈이 되지 않아. 아니야. 나처럼 밴디짱을 살아가는 것도 있다고. 밴디짱을 살아간다고? 밴디짱 이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밴디짱. 어때? 넌 누구야? 넌 작가도 아니지? 밴디를 사랑했던 한 명의 팬이에요. 연예 팬이라고. 나한테도 팬이 있었구만. 좀 더 열심히 상업적으로 도움이 됐어야지. 도망가. 또? 발음이 됐다. 아니 음악. BGM 작가님. 밴디의 음악을 맡으셨잖아요. 빨리 음악을 찾아보세요. 마지막 화에 엔딩을. 어이~~ 어딘가 있을 텐데 말이야 어이 깜짝이야 으으으으으음 내가 널 그렸어 기억 안나겠네 난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식을 버렸잖아 내가 이 손으로 널 직접 그린거야 이렇게 쓱싹쓱싹 그러면 나머지 5편도 그려줘 5편 근데 너무 재미여서 안그린거야 안돼 날 그리지 않는다면 모든걸 불태워버리겠어 알았어 내가 마지막 확 그려줄게 좀만 기다려 지금 당장 그려 넌 그러고서 나한테 그런 약속을 하고서도 5편을 안만들고 돈이 안된다고 여기서 도망을 쳤지 내가 그 말에 속을거 같아 너들은 여기 들어온 이상 이미 죽은 목숨이야 알았어 열심히 빨리 조큐에이머리를 빨리 따둘고 도망가야돼 결정이 recorder 저 뒤에 항자가 있네요 항자 가봅시다 우이어아앙아앙 idea 이 녀석 봐라 여기 내 존이죠 벗어날 수 알았어 아래 진작에 밴디야 그래 에헤헤헤 살이 쪘나 여러분들 밴디의 즐거운 모험은 정말 망했어요 재미가 없다구요 저건 없어져야 할 물건인데 말이야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좀 찾아봐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만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헤헤헤 아니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아 어딘가 있을텐데 말이야 네 마지막 5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뭐야 음악작업실? 어 잠깐만 어 여기있다 영상부금제작 5편의 부금입니다 BGM 좋았어 영상이 만들려면 BGM이 필요하죠 빨리 좀 찾아봐 요녀석아 뒤에 있는거 아니야? 밴디의 화장실 인쇄기의 작가 인쇄를 해야죠 영상을 만들려면 좋았어 두개나 찾았습니다 이제 스토리랑 그림 그림만 찾으면 되겠다 5편의 그림과 스토리 흠 흠 좋 뭐지? 뭔 소리지? 장롱으로 지져볼까? 이 도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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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자 뭐가 더 있을까? 왜 뭐야? 이 사람이 있네?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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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을 받아라 도망가 난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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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작가님 비큐리아! 빨리 가! 빨리! 빨리 도망가! 빨리! 으악! 으악! 나는 잘못해 없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나는 잘못한 육순이야! 너는 잘못한게 없겠지? 나, 나는 인쇄한 채밖에 없어! 너를 만든 건 저기 옆에 있는 인겸의 작가라고! 에에에? 너도 하여튼 그러면은 작가님 보고 그리라고 계속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나 재촉을 했는데 안되는 건 어떡해! 나 재미가 없다고 밴디야! 그럼 수백 번을 했지! 밴디야! 저 여자애가 밴디 네가 너무 재미없다고 했어 뭐야? 넌, 넌 쓰레기작품이라고 했다고! 빨리, 빨리, 빨리 찢어버려! 참친 바람이야! 나도 나 Stern Diane pediatric fire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어! occassion 자 오오오오오 니가 내 본모습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누beans 보자 오오오오오오오옥 자, 니 얼굴을 똑바로 구구 말해봐 내가 쓰레기야! 나 쓰레기야 rocks yt! 으악!!! 야아아아아아 일로 오면 어떡해 오오오 어딨는거예? 어딨는거지? 음 빨리 찾아야되요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스토리제작! 오케오케오케 딱 하나 남았다 이제 그림! 그림만 있으면 돼 그럼 마지막 5편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5편은 어디있을까? 아 마지막 그림은 어디있을까? 하하잔 Bird 윤 megap 왜 이렇게 이럴 수가? 하하 아니 하나를 못찾겠죠 하나를 도망가요 문 열어 문 열어 저기요 스토리 작가님 자 스토리 작가 인색이 영상 부근까지 찾았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그림만 찾으면 되요 열심히 찾아 볼게요 이제 간거 같은데 수많은 좋은 장소를 찾아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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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디야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을 해 너희들은 그걸 들고서 도망칠 생각이지 아니야 아니야 이걸로 만들어 줄 셈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난 너희들을 두 번이나 믿지 않아 나는 영원히 영원히 여기서 시체로 있을 거다 어? 평생 속고만 사는 여인 쪼달라! 니가 나 그려준다메 니가 나 영상에서 만들어준다메! 근데 어떡해 어떡해 시청자가 조회수가 1인데! 조회수가 1이라고 조회수가 1! 아까 그 녀석 열정팬이었어 어? 그 녀석이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내놓으라 해! 조회수가 1이야 아까 그 열정팬이지 걔가 한 명 딱 봤어 조회수가 1이야 1이야 그래서 1! 읭! 감안 안두겠어 팩트를 하더니 깜짝이야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어 빨리 찾아야돼 이게 뒤에 있는거 아냐? 으아아아악 으아악 아아아악 이리 와 야아아악 안 돼 이러지 M І 이러지마세요 마시마 읏 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흠 으아아아아아아아 시커먼 얼굴을 봐라 오오오 흐헤헤 정말 잔인하게 생겼구만 흐헤헤 나들은 죽었어 으흐 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자. 어디야? 거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뭐야? 여기 있다! 그림 작가! 그림 작가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악 안되겠군 내 본님의 해방이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얇아 Shayk 으이아아örper 안되 이러지마세요 낫 umm 흫 떨어지고 싶어? 떨어지고 싶어서 그런거야? 낫upa 나가는 곳 1 2 1 5 가야되~~ 집에가자 아아 빨리와 빨리와 잉크가 바닥이 엄청나 잉크로 다 지금 다 물바다가 됐어 어 잉크야 잉크를 투성 이라고 아하하핫 빨리와 빨리와 으아 빨리와아 빨리 빨리와와... gideWenis 스토리를 완성시켜! 문 못따다 문 못따다!! entrareading 빨리가! 바로자! 갈게 갈게 자 좋았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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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았어! 어! 자! 스토리를 완성시켜볼게! 자 스토리 제작하고 띡딱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자 여기다가 이제 영상이래 딱 설치하면 됐다! 됐어! 진정해! 진정해! 너를 위해서 지금 영상을 틀고 있어! 엔딩이 나올거야! 마지막 5편에 니가 원했던 그 5편! 그걸 내가 지금 틀어줄게! 자! 오! 그래 그래! 튼다! 자! 짜잔! 오! 자 너를 자 너를 위한 마지막 편 5편 엔딩이야! 오! 몸이 사라진다! 오! 아! 게임을... 오! 후! 아... 마지막 편의 5편을 이렇게 틀면서 밴디의 원한이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휴... 힘들었다! 그래도 마지막... 마지막 엔... 밴디의 마지막 편을 감상해볼까? 자 보자! 오! 5편이 시작되었구만! 오! 야! 밴디는 역시 다시 봐도 재미없다니까! 하하! 오! 쌈노잼! 오! 쌈노잼! 아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밴디의 마지막 5편을 이렇게 상영하면서 오늘 아오니 저택 밴디와 잉크기계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이빠이!